자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 가능성은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온 주제입니다 먼저 논리 맥락을 한번 잡아 볼게요 지금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병존 가능성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강론입니다 강론 중에서도 곡물법을 배우고 있죠 곡물법은 곡물의 성립과 소멸 파트와 사용관계가 있어요 그중에 사용관계입니다 사용관계 중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일반사용과 허가가 필요없는 특별사용이 있죠 이 사용관계 중에서 특히 특별사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특별사용이 특별사용은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사용과 병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특별사용이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없었다 그럼 무단 점유자에요 무단 점유자가 되면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가 처분이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사용은요 일반사용은 허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없더라도 무단 사용자가 아닌 거예요 변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행정청에서는 특별사용으로 보고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가 없었으니까 무단 사용자라고 변상금 부가 처분하는 건데 그럼 변상금 부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해 일반사용이야 그러니까 허가 필요 없어 그래서 변상금 부가 처분 부가하면 안 돼 그런데 했기 때문에 유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요 우리 판례의 결론을 알아야 돼요 일단 특별사용이란 곡물의 특정 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어느 정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이면 병존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독점적 베타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병존 가능성에 관련해서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때 병존은 가능하더라도 특별사용이냐 일반사용이냐는 결국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 목적이냐 아니면 일반인들의 사용이 주된 목적이고 특별사용은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